며칠 후 하우스가 손님 맞을 준비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짬뽕 3개 적었지, 볶음밥 5개, 탕수육 중자 2개, 계산서 끊어 갖고 와. 뭔 누구야, 뭐지. 그걸 못 봤어. 안녕하세요. 아이마리. 수진, 할머니보다 많이 꺼내요? 우와, 귀 봐봐. 엄마, 이거 뭐예요? 이거는 엄마. 그거 된장, 이거 물려. 된장. 뭐 또 있어요? 그냥 눈앞에 받아주세요. 먹은 김치예요, 엄마? 엄마가 많이 생겨서 그거. 반찬이랑 그런 거. 엄마, 놔요? 엄마, 놔. 엄마, 놔봐. 엄마, 놔봐. 엄마, 먹어요? 며느리가 이뻐서 팍팍 밀어주는 시어머니세요. 어머니는요. 그저 아들과 며느리, 도와줄 일들만 눈에 띄시는 것 같아요. 말 자꾸 싫어. 그, 그, 뭐. 엄마, 그, 고고. 우리 며느리가 이쁘죠? 없는 집 아까 살림 잘하지. 애들 잘 낳아 키우고 뭐. 신랑도 잘 거두고. 엄마라 그래요. 그래니 이쁘지. 잘하니까 내가 맘을 놓고 살지 멀리서. 우와, 장수 씨의 두 여동생 집 식구들까지 모이니까 음식량이 엄청나네. 세상에 네 식구만 있던 하우스가 모처럼 북적북적합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애들 크는 것도 보고 일손도 도와주고 부부에게는 큰 격려가 되네요. 특히 어머니의 이 김치 선물이 다이애나 씨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혼자 앉은 장수 씨의 뒷모습이 조금 수상해 보이지 않아요? 아, 좋다. 일하다보니 힘드니까 안 먹으셔도 없고. 나야 먹으면 조금 수 없는 거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딱 걸렸다 그냥. 아, 술 먹지 마. 이 아픈 사람이 술 먹으면 어떡해. 안 먹어요. 엄마가 술 먹으면 안 돼. 알았어요. 어머니의 애정당긴 찬소리와 함께 본격적인 일손 돕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리 내봤어? 이리 내봤어? 해봤자잖아. 5천 원 받자고 이거 5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 하면 돼요. 하루에 1시간씩, 천 원씩만. 엄마. 오늘 엄마 돈 다 뺏기겠다. 엄마 동작 많이 넣어서 하겠다. 원래 인생은 많이 넣었고 인생이야. 엄마 잘해요 저보다. 엄마 잘해요 저보다. 더 잘하겠네. 맨날 하는 사람이 저보다. 더 잘해. 또렷이 안 부피. 네. 두런두런하는 대화 속에서 고부 사이가 더 좋아지네요. 남매도 신이 나서요. 고사리 손을 보태고 있어요. 엄마 아빠 둘이 하던 일을 친척들이 여럿이 해 주니까 금방 끝나잖아요. 많은 거 다 먹었다. 종원이가 똑바로 잘가 떠났네. 어우 참. 남자는 남자다. 속 깊은 두 조카가 기특해서 뭐라도 더 해 주고 싶은 고모들이에요. 너무 예쁘죠 애들이. 한 없어요. 매일 보고 싶은데 보질 못하니까 안타깝죠. 너무 좋아요. 다 좋아요 잘해주고. 또 오빠한테 옆에서. 힘이 돼 주는 것 같고. 서로 고생이죠 뭐. 온실이 일이 힘들어서. 고사람을 많이 찾으세요. 안녕. 그런데 가끔은요. 다이애나 씨도 필리핀 생각이 찐하게 날 때가 있대요. 마이영본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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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전에 딸의 출산 소식이 달려왔던 엄마. 엄마. 우승반 나 대접해야지. I'm playing outside. You want really outside? 정말 멋있다, 아주. Thank you, Nana. Thank you, Nana. I'm so handsome. 아이고, 갓난아기 때 키웠던 손자들이니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I love you. Yeah, I love you too. 그런데 요즘 친정엄마 몸이 부쩍 약해지셨대요.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이렇게 친정엄마가 많이 그리운 날에는 다이애나 씨가 꼭 만드는 게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가는 요리예요. I love you too. A lot of servings are very delicious! It is the best for a while. I love you too. My voir … 아주 먹고 싶었어 그래서 이 비워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뭐 씹는 냄새나 따뜻해야지 마늘 향을 입힌 기름에다가 돼지고기를 찌글찌글 볶는 그 냄새. 애들이 바로 반응하잖아요. 짜잔 짜잔 아두부입니다. 수진 좋아하는 거 우리까지 좋아하는 거 아두부입니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이 고향 음식을 아이들과 남편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다이아나 씨는 그렇게 뿌듯하고 행복하대요. 맛있게 먹으세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맛있어. 좋으면 좋아요. 기쁜 좋아요 요리사. 우리 엄마가 손질해서 한 거잖아. 이렇게라도 고향을 다녀온 것처럼 다이아나 씨가 잠시나마 향수를 달랬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오늘의 시간이었어요. 고마워 관련된